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트론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917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11시 1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구요. 현재 파트론은 이제 0.4% 정도의 소폭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구요.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부품 판매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구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의 카메라 모듈이나 안테나 센서 마이크로폰 같은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매출 가운데 한 80에서 90% 정도를 삼성에 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갤럭시 S 시리즈의 판매량에 따라서 파트론의 주가도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파트론의 부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가도 상승하고 이익도 좋아지는 반면에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조했을 때에는 부품 수요가 줄어들면서 실적도 안 좋아지고 주가도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새롭게 또 추구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부품 산업이 되겠는데요. 통신 시스템 산업하고 핀테크 그 다음에 가전 자동차 스마트 웨어러블 관련 부품 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또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도 현대차의 1차 밴더인 만도를 통해서 현대차의 이제 그 차 후반 카메라의 공급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면서 실적이 좀 나와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지난번에 이제 증권사 쪽에서 나온 보고서 쪽에서에는 LED 전조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에도 부품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LED나 카메라 모듈을 기반으로 한 전장 부품들의 이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파트론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 또는 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하나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주력이 받쳐주고 이 스마트폰 부품이 받쳐주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이런 성장 동력 산업이 올라오면서 기업의 매출 파이가 높아지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는 올라오는데 이게 또 빠져버리면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큰 이제 뭐 변화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매출은 좀 늘어난다고 해도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스마트폰이 받쳐주는 가운데 신성장 동력까지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한 이런 이제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8천억대의 매출을 좀 나타냈던 종목인데요. 현재는 이제 1조원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올해는 1조 3천억원 정도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한 420억 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한 8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순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작년에 이제 200억 했는데 올해는 한 3배 많은 60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또는 내년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스마트폰 쪽에서의 성장 더불어서 전장 부품이나 이런 신성장 동력 산업에서의 매출 증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종목에 대한 증권사의 이런 좋은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많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 또 하나 보시면은 이제 갤럭시 S21이 영국 소비자 전문지 평가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총 10개 중에 8개가 삼성이 차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갤럭시 S21 울트라가 영국 소비자 연합이 내는 소비자 전문지 위치 스마트폰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죠. 좋은 이야기죠. 그만큼 해외에서도 호평을 해주고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파트론에게도 부품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좋은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작년 출시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갤럭시 20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81점을 받아서 5위를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10개 제품 가운데 삼성전자가 8개 애플이 2개 정도를 차지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파트론에게도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인 하나의 호재성 뉴스가 아닌가. 이거는 뭐 21일 어제 나온 뉴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주가 실적이나 성장 상승의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서 거의 특징을 좀 찾아본다면 항상 과거에는 어떤 흐름을 보였냐면 10월달에 저점을 찍고요. 한 연초까지는 올라갔습니다. 한 2월 3월 정도까지 올라갔던 이런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보였고 항상 10월달에 저점을 찍고 연초 2월 3월 정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10월달에 이때 이제 저점 찍고 연초 2월 3월 정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이제 모습. 10월달에 저점 찍고 한 2월 3월까지는 주가가 올라갔던 시기. 10월달에 저점 찍고 2월 3월 이때 그 다음에 10월달에 저점 찍고 이때는 이제 그거죠.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있었으니까 좀 별개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항상 10월달에 저점을 찍고 2, 3월 정도에는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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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올라간 때도 있었고 좀 적게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10월달에 저점을 찍고 연초에 올라갔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연초에는 항상 삼성의 갤럭시 S 신제품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품 발주가 미리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품 발주에 대한 뭐 실적 개선 기대감 플러스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항상 10월달에 저점 찍고 연초까지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더 올라갔던 이유가 더 많이 팔렸기 때문에 많이 팔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좋아졌고 이익성장성이 강화되면서 주가가 더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좀 움직였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전에는 이제 매출액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좀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1조원 정도 하잖아요. 1조원대 이상의 매출액을 좀 보이고 있음에도 과거와 현재의 주가의 차이가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주가가 하나 이런 부분들이 이익이 계속 성장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좀 재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과거와 좀 다른 이제 파트론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항상 10월달에 저점 찍고 2, 3월에 고점 찍고 꼭 내려왔던 상황인데 올해는 좀 다른 상황들이 좀 펼쳐지기를 기대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매출액이나 전장 쪽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이익이 동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다라고 해서 현재도 꼭 그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달라지는 한 해가 좀 되기를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하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한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기술적인 저항대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근데 이거는 좀 차트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혹시라도 좀 지금 위로는 11,500원에서 12,000원의 저항대 아래로는 한 11,0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넘어가긴 넘어갔죠. 12,000원대를. 근데 이제 조금 은봉. 기왕이면 돌파를 하더라도 양봉이 좋고 지지가 되더라도 양봉으로 지지를 해주는 게 좋은데 자꾸 은봉이 뜬다라는 게 조금 차트상으로는 딱 그렇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여기서 그래도 양봉. 양봉으로 좀 지켜주고 버텨주는 힘들이 나와주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왜냐하면 은봉은 결국에 매도의 힘이 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양봉은 매수의 힘이 강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매도의 힘이 매수의 힘을 압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트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가 이제 한 12,000원을 넘어가서 안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주가가 다시 갈 때 12,000원과 11,500원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하나의 발판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 과정에 있는 건 맞는데 솔직히 좀 차트로 이야기할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차트나 이런 부분들이 100% 완전히 이렇게 딱 싱크로율 100% 해서 이렇게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좀 봤을 때에는 분명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의 요소는 분명히 많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도 그냥 이런 맥락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승삼각형을 통해서 뭔가 이제 정점을 향해서 수렴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일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이제 12,000원대에 올라가서 분명히 안착하는 과정은 맞는데 뭔가 은봉으로 잡고 이렇게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또 살짝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잘 잡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여기서 양봉이 좀 떠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러나 전체적인 단기적인 이런 과정들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정점을 향해서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에 위든 아래든 방향이 분명히 나올 거다. 그랬을 때 이익적인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하방보다는 그래도 상방변동성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장기적으로도 전장산업의 성장성과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의 매출 증대로 인해서 이익 성장세가 계속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 문제는 시간하고 속도인 거지. 얼마만큼 빨리 갈 거냐 또는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갈 거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언제 갈 거고 어느 속도로 갈 거다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 주가라고 하는 게 이익의 주가는 이제 수렴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익이 늘어난다면 결국에 주가도 거기에 상응해서 또 단계단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기술적으로는 좀 애매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을 계속해서 좀 보유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12,000원대와 11,500원 정도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켜지고 있는 거죠. 은봉이긴 하지만 역시나 이제 안 차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12,000원을 톡 지키고 돌아나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훨씬 더 차트의 흐름도 뭐 명확해질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는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연기금 쪽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투신 쪽에서 좀 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투신도 연기금도 그렇게 강하게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연기금 좀 매수하면서 분위기를 좀 보고 있다. 눈치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12,000원 정도에서의 지지 여부를 계속해서 좀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파트로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써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써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써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딩을 장중에 무료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